현대인은 미디어 없이 살기 어렵습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 하루 종일 실수 없이 많은 미디어를 만나며 정보를 얻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미디어의 역량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디어를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디지털 문외력이 필요하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읽고 쓰는 능력이란 의미의 리터러시와 미디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까지 이 모두를 미디어 리터러시, 다른 말로는 미디어 문외력이라고 합니다.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바로 발생한다. 맞으면 옥, 틀리베렉스 모르겠어 크리에이터가 영상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약간의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하나, 둘, 셋 폭력, 절도, 음주, 흡연, 마약 등을 다루는 콘텐츠는 플랫폼마다 대부분 유해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이용 중 유해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해당 영상을 신고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사람들이 바다에 무심고 버린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cul ra, 둘, 셋 구매 집跌ops 구매 불 BUY 주 실제 쓰레기입니다. 분리수거가 되어서 재활용 센터에 가서 그렇게 두뇌를 내던지 재활용을 하던지 재활용을 해야되는데 얘가 우리 전화가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해양생물로 변신입니다. 변신에 절대로 쓰레기를 치면 됩니다. 쓰레기들이 가득 차지 않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림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저희는 사무실과 함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추가가 되어서 나의 쓰레기 사진 중에 쓰실까요? 네. 그럴 줄 알았지. 오랫동안이 큰 입구하고 나는 수레미가 돼서 너의 희망이 돼서 나의 수레미가 돼서 내가 먹고 싶어 자유학기제라는 명목을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와 영상 제작, 편집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을 보면 그냥 웃기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이 스스로 그런 영상을 접할 때 다시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도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얼마나 보여주느냐 그게 역류하기에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나 장소를 생각해봤을 때 집에서 가장 많이 시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걸 인식을 하시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영상을 얼마나 봐야 되는지 지도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위해서는 궁금증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항상 궁금증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아트라 해가지고 좀 색달랐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해마를 만들었는데 그 활동이 좀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화면으로 영상 봤던 거예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편집까지 제가 알아서 하니까 보드패스에 대해 내가 저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아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사람들은 예측하고 바다에 지금 쓰레기도 많고 하니까 물고기가 기후 온난화로 많이 없어지고 멸종되고 하니까 앞으로 환경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는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전 지구인이 미디어를 통해 배우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를 무조건 배착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관점으로 바라보는 디지털 미디어 문외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실인 것과 아닌 것 유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꼭 실천해 보세요